이번엔 새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한번 이용해 볼까 우와 이거는 뭐지 와 캐릭터들이 귀엽게 옆에 뜨는구나 오케오케 귀여운 포인트 좋았어 그럼 로그인 해야지 오 슬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오호호 중간에 로딩도 예쁘네 귀엽다 귀여워 어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대 우와 구현하기 힘들었겠는데 그러면 아놀드 닉네임 설정해야지 오호호 스냅바다 왜 이렇게 예뻐 오 나가는 것도 되게 잘 구현했네 아놀드님 환영합니다 와 예의 봐라 계속 써줄게 내가 그럼 신청해야지 바니코치님 음 아 아하 바니코치님 또 바쁘셔서 그런가 그래 좀만 기다리자 아 놀드한테 면담 신청하라 그랬는데 스케줄을 안 만들었네 스케줄을 생성해야겠다 내가 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되니까 12시까지 된다고 하고 우리 생성을 해볼까 놀다한테 면담 예약하라고 해야겠다 아 네 코치님 만들으셨다고요 오케이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22일 29일 아 빨리하자 오 12시 밥 얻어먹어야지 와 이리 짤라짤라쌍 짤라쌍 오 알림 뭐야 와 알림도 되게 예쁘게 생성되네 와 고생 많이 했네 홈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오 이런 예쁜 카드가 또 생기는구나 놀드가 면담을 신청했나볼까 어 또 놀드 점심 사달라고 점심에 신청을 했네 어 이거 내용이 뭐야 이게 내용이 다 뭐야 이게 이거 취소해야겠다 일단 시간 남겨두고 삭제를 하고 놀드한테 또 말해야지 어 뭐야 이 선풍기 뭐야 이거 어우 추워 아 코치님이랑 면담하는거 너무 기대된다 어 뭐 취소하셨지 헐 아 점심 사주시기 싫어서 이러는건가 아 일단 편집해야지 뭐 어떡해 바니코치님 알았어요 한 10시 30분으로 예약할게요 와 수정하는데 신청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네 와 짱이다 와 바니코치님 사랑해요 우태코 사랑해요 모두 모두 사랑해 와 또 알림도 뜨고 스낵바도 예쁘고 야 야 이제는 진짜 면담할 수 있겠지 놀드가 다시 수정을 했는지 볼까 어 시간을 바꿨네 놀드가 아 내용이 사랑한다는 말이 맞네 우태코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한 놀드니까 면담 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야겠다 아 바니코치님 진짜 면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내고 남은 미션도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코멘트를 남겨야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안되겠다 디비를 지금 날짜로 수정해볼까 디비야 바뀌어라 야 디비야 디비야 고마워 코멘트 남길게 라니코치님 다음에는 점심 시간에 어때용 어? 우와 코멘트를 남기면 완료한 면담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어 여기에 내가 쓴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이야 잘만들었네 아직 코치님은 아직 바쁘신가? 기다려봐야지 아 맞다 놀드랑 한 면담 피드백 남겨야지 코멘트 어 놀드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파이팅 면담 완료하기 어 여기 스냅바가 아주 이쁘네 아 이쯤이 왔을까 한번 확인해봐야지 과연 놀드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파이팅 코치님 점심은 어쩌구요 끝 도 andra 네 오마이틱 가게 감사합니다.